네 군이 위천입니다. 낮에 또 새우 미끼를 가서 강에서 덩그러니 또 월 이상을 한 마리 한 수 했습니다. 새우가 먹히는 곳도 있습니다. 네 군이 위천강에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편안한 포인트에서 우리 장조사님 몇 번을 지금 오시더니만 드디어 한 수 했어요. 너무 기뻐서 낮에 고기가 나오자마자 토톡을 날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군이 위천 무슨 한 마리가 그렇게 기쁘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엔 한 마리만 나와줘도 감사하고 기쁜 조항이 되겠습니다. 장조사님 열심히 해서 오늘 장기 한 수 더 하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함을 전합니다. 힘내세요.